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한반도가 중국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것은 역사적으로 아주 짧습니다. 그 시기는 정확하게 한국의 경제적 부상과 중국의 침체와 맞물려 있는 1960년대와 2000년대까지입니다. 그러나 근래 한국의 보통 시민들조차도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체감할 정도입니다. 앞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4년에서 5년마다 권력의 교체가 되는 자유민주주의는 사실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일관된 정책을 펼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이른바 포퓰리스트 대중영합주의가 권력을 잡게 되거나 시대정신이 포퓰리즘을 환영한 쪽으로 나아가게 되면 번역은 종식되고 길고 긴 고난의 시기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경제성장에 관한 역설적인 사실 가운데 하나는 역사는 넓고 큰 이해관계를 가진 전제군주의 경우에 경제가 성장하고 문명이 진보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의 번영을 다룬 맨시오 올순 교수의 지배권력과 경제 번영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래 지속된 군주정 시대에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이 있었을 뿐만 아니고 안정되고 좋은 참모를 가졌던 군주의 통치하에서 인상적인 경제성장을 관찰할 수가 있다. 맨시오 올순 교수와 동료들이 10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행한 강범위한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군주가 제의했던 기관과 그가 관장했던 지역 내에서의 재산권과 계약권의 질 사이에는 매우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대만 한국 싱가포르 중국 그리고 칠레에서 처음 일부 전제정하에서 관목할 만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것을 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성공하는 전제군주는 계획 시야가 넓은 뿐만 아니라 특수이익집단을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경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은 오늘 조선일보의 사슬은 지난주에 열렸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 전인대의 소식 가운데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국 공상당 양회에서 리근창 총리가 국가 전략 육성 8대 사업 7대 과학기술을 발표하면서 10년 동안 단 하나의 칼을 가는 심정으로 매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기술 봉쇄에 맞춰서 산업과학기술 자립으로 돌파구를 열겠다는 중국 공상당 수뇌부의 뜻을 정확하게 표시했습니다. 리근창 총리는 10년간 칼을 깔 전략 분야로서 대형 LNG 운반선 신에너지 차량 신약 등의 신산업과 인공지능 및 집적회로 유전자공학 헬스케어 등의 신기술 분야를 언급했습니다. 대부분이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주력 분야이거나 한국이 미래의 먹거리 분야로 선정한 분야와 겹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칼잡기 집념이 성공해서 우리의 산업기술 경쟁력을 따라잡는다면 우리를 먹여살릴 산업이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보다 인구 규모 면에서 29배 경제 규모 면에서 9배 국가 예산의 8배를 쓰는 중국의 물량 공시 앞에서 한국 경제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이 사슬에 실렸습니다. 특별한 독재 체제는 인민의 기본권을 희생하는 대가로 경제성장에서 갈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강점이자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독재 체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독재가 집단 체제의 강점을 갖고 있고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또 기술자들 테크노클라트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국식 전체주의는 경제 개발이란 면에서 그들이 기대하는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근래에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보고서들은 한국이 궁극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하에 놓일 것으로 전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바로 우리 곁에 추구하는 지향하는 그런 가치가 전혀 다른 거대한 국가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의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부상에 깊이 고민하면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의 자립과 자존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는 우리 사회에서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그쪽에 더 붙을 수 있을까 다가갈 수 있을까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선 세대들이 어렵게 어렵게 구축한 자립과 자존을 우리 세대에 지켜낼 수 있을지를 정말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국인들이 필사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중국의 영향력 하에 놓이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 인식입니다. 이런 점에서 좀 더 우리 한국인들이 힘과 뜻을 모아서 중국이란 강국의 부상 아래에서 국가의 자립과 자돈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좀 더 숙고하고 행동에 나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 공병호 tv의 공병호 tv